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는 미라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상자가 나왔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순간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모습, 안전전에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미국 이명피해가 없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 결국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기자회견 이후에는 완전하게 오히려 더 사상체 효과를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발생된 일이라는 게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위기사항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 자체가 일단 반등하고 있으니까 내 계좌의 주식들이 다시 반등을 회복을 했으니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만 과정을 보면 상당히 힘들었다. 길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피로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우리가 고민이 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아휴 다행이다. 어느 정도 빨리 해결됐고 주식이 올랐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과연 나는 어제와 같은 총치적 위기사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돌아보는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이 두 케이스 중에 전 두 번째 케이스가 앞으로 더 미래로 봤을 때는 훨씬 수행도 좋고 위기사항을 다 헤쳐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태 이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 출연했을 때만 하더라도 12월 초에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시장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그것이 연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0년 대전망당을 하잖아요. 그 대전망의 상황이 이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준비하고 중국은 빠르게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은 완만한 상승 그리고 시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죠. 글로벌의 어떤 신흥국의 빠른 반등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분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2020년장을 예상을 했는데 외신에서나 리포트에서나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만 아니면 2020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는데 그걸 한번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시장 매수세가 살아있다. 이런 하방 이슈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 제가 약간 드라마 제목을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느낌이 이런 겁니다. 불안은 하지만 주식은 사고 싶어. 이런 느낌의 어떤 시장 심의가 제목을 뽑아보지 않나 싶는데요. 일단 지난주 이슈가 바로 터졌을 때의 상황. 즉 금요일에 미장의 모습을 저는 되게 유심있게 봤습니다. 시장이 과연 이 이슈를 처음이 터진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봤는데 일단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금이나 미국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즉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모습은 안전자산 매수로 나타나는 거고 지수는 빠지게 되면 사는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 하락은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을 빠르게 메꾸는 시장의 강세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시장의 전반에 깔려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악재 속에서도 어쨌든 시장의 매수세는 확인이 된 거고 이 점을 지금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두 번째는 안전자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안전자산이 다시 또 꺾이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장 심리 자체가 너무나도 안도하는 모습을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이긴 한데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거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반응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확산이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시장은 어쨌든 트럼프 기자회견을 환영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아직 이것이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긴 거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지금 안전자산이 어쨌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비중상 내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불안에 대한 포션을 안전자산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는 채권이나 골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픽스트 인컴이라는 그런 픽스트 인컴성 자산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면적으로 가해 확률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란을 둘러싼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자산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방위산업에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많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전문가의 판단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날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사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크서 맞았지만 이후에는 그것이 드론으로 생긴 거래라면서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어요. 네.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정쟁의 핵심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드론 산업, 무인드론이나 군용 드론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드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든가 어떤 드론의 비행 기술 그리고 카메라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섹터에 대한 관객도 상당히 또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방산주만 갖고 이걸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적인 섹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알파고와 이슈고돌의 대결에 있어서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드론이나 첨단 기술, 안면 인식이나 테크 관련된 기술 또 어떻게 보면 군사 목적이라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강력한 돈이 투입돼서 빠르게 기술 바치는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2부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방산주만 볼 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는 또 드론을 사용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테크 관련주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란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GDP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군이 이제 당연히 압승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큰 전면전으로 벌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중동 지역 이외에도 미국과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앞서서는 중국이란 그랬고 또 북한이란 여러 가지 대립값을 세우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과거와 같이 시장의 폭락을 부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동 자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미사일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단 미국의 본토의 시장 심리를 봤을 때 지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테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테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중동의 성격상 이라크에서 전면전을 펼치기보다는 테러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요일 날 상황이 터지고 나서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나치게 낙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테러 리즘이 어느 정도 상황이 포착되거나 뭔가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이후의 어떤 시장의 심리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겪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전일의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자체는 시장을 안도하게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후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시장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어쩌면 중립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준비와 대비의 관점에서 2020년 시작부터 조금 어렵지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트럼프가 이란 사태를 이용해서 다오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트럼프가 사실 재선이라는 어떤 큰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이란과의 이런 충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예전에 그런 걸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지수를 보지 않는다. 자신은 고용만을 볼 뿐이다. 근데 사실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거나 하는 시점에 보면 차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 약간 저항이나 지지 라인에서 멘트를 날립니다. 즉 시장이 올라갈 지지 라인에서 호재성 발언을 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는 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 좋은 발언을 하거든요. 보통 이런 걸 봤을 때 주가에 대한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유리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발생되면 현직 대통령이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재선 강의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기자회견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자회견을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보시면 뒤에 장성들이 진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군을 뒤에 등에 업고 방어벽처럼 세워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병풍이든 방어벽이든 세워놓은 상황에서 얘기를 연설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임 정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책을 강력히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국방비가 투여가 되면서 군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이 원유와 천연가스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이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에 중동에 끌려나가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듯 자신의 재임 기간이 있는 치적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선거 연설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정치적인 상당의 어떤 메시지도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안인 사안인 만큼 중동발 리스크가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런 시사점 여러 가지를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대세 종목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종목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사태로 크게 주목받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방산주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방산주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죠.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네,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사실 국내 방산주가 미국 이란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그리고 드론 어떤 무기나 이런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에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미국 방산주일 것입니다. 해당 무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곳이니까요. 대표적인 방산주로는 우리는 노스트로 그루먼이나 로키드 마틴, 레이션이라는 기업을 꼽을 수 있는데 로키드 마틴 외에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경우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바로 ETF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 ETF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XAR과 IT이라는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역시 방산주에 대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내용을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산주를 개별적으로 보다 보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ETF를 오늘 가져오셨는데 두 가지 유망 ETF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두 가지 ETF를 설명드리고 두 ETF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차이점을 보시고 투자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XAR과 IT라는 ETF인데요. 일단은 IT 같은 경우는 아이쉐어스의 ETF입니다. 그래서 블랙럭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ETF와 같은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아이쉐어스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있고요. 다우존스의 방산 섹터를 추종하고 있고요. 반대로 XAR 같은 경우는 S&P의 방산 섹터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초 자산의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편입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이 XAR 같은 경우는 약간 동일 비중 성격으로 종목마다 비슷한 포션 비중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고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 위주로 해서 보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잉이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 과연 배당 수익률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 봤을 때는 IT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1.54% 정도 나오고요. 보수율은 0.42% 그리고 XAR은 배당 수익률이 0.74% 그리고 보수율이 0.35% 보수율 측면에서는 XAR이 조금 더 싸지만 배당까지 고려했을 때는 IT가 조금 더 우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볼륨, 시가총액 상황에서는 IT가 XAR보다 3배 정도 볼륨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XAR이 되지 않을까 IT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동파 리스크 속에서 가장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미국의 방산주일 텐데 저희는 그 방위산업 관련된 유망 ETF 두 가지를 지금 비교 분석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가주의도 궁금한데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두 차트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방산세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해도 큰 차이는 있지 않겠지만 좀 정교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IT의 차트 보면 역시 우상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을 역시 이 방산 ETF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최근 고점이 11월의 고점인데요. 그래서 고점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지정학적 위기와 관계없이도 현재 주가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XAR 차트를 또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최근 차트 흐름은 조금 더 좋은데 사실 11월의 가락과 흐름을 봤을 때는 IT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약간 조삼모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고 대표적인 종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IT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이 좋은 종목을 보신다 그러면 XAR을 보시면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주로 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대세는 결국 국가 간의 어떤 서열 정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정리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자체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추천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산주의 경우는 미국 1등주 다른 어떤 섹터 테크주와 비슷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국방위산 2020년만 하더라도 800조 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위 규모죠? 그럼요. 2위, 3위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만큼 800조 원이라는 안정적인 수급, 즉 어떤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을 떠나서 어떤 군비 체계를 개편하면서 많은 돈을 좀 써놨다라고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또 포인트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최근에 이번에 무인드론의 위력을 보게 되면서 각국의 무기 수출 역시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회귀되면서 지금 무인드론, 군사용 드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군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국가일수록 미국에 대한 수출, 미국의 무기 수출의 부분이 상당히 자극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보가 동맹국들의 분담금을 높이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담금을 높이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무기의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구조로 흐름이 잡혀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수혜를 우리나라 방산주가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냉정에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방산주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국가 내는 돈도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좀 개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산주를 보는 입장에서 국내 방산주냐 아니면 미국의 방산주냐 이런 것들을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게 되면 지금 군비 경쟁이 상당히 있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도 테크 쪽으로 테크의 민간 기업들이 이제 군용 방산과 많이 연결돼서 최근 주가로는 좋게 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떤 어떤 어려운 시장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 계좌를 디펜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방산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투자도 전략이 있겠지만 안전자산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때 대세 상승일 때 좀 약간 소유받는 측면 약간 좀 수익률이 강소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시장이 위기 상황일 때 빛을 발하는 뿐만 아니라 시장이 좋더라도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측면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나의 계좌를 디펜스할 수 있는 방산주 관련 ETF나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이번에 이란과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국내 방산주에 관심을 가졌던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거기에 관심을 두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글로벌하게 놀자면 또 미국 산업인 방위주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중동위기 사이에서도 저희가 또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산주 관련 ETF를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오늘 말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 김호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